내일 예정된 제주도의회의 곧자왈 보전관리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환경단체들의 책임있는 심사를 촉구했습니다. 사단법인 곧자왈 사람들은 성명을 내고 곧자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보전조례가 되도록 도의회 환도의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또 보호지역을 제외한 곧자왈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 위협은 더 커지고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조례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